그래도 좀 중진급 의원 가운데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상황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부인이 지금 의과대학에 직접 계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요. 이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 코로나 위기가 이게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의로 대란을 조기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병호 tv를 여러분들 쭉 봐오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해온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정권의 진퇴문제까지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뭉개고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이 문제가 분명히 윤 대통령의 진퇴문제하고 연결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내가 우려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안철수 의원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대로. 이 안철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의로 대란부터 끝내야 된다. 핵심 메시지가 그건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일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 의로 대란부터 끝내야 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입원한 환자 수가 10배 가까이 급증 추세이고 주위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코로나19의 재유행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소한 9월 초까지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까지는 제가 아는데 요즘에는 여행이 활발하니까 일본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까지는 알겠고 다른 나라는 미국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독일은 어떻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관건은 고위험군 환자들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철수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거든요. 고위험군 환자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전환한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 코로나19의 입원 환자의 65%가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의로 대란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우리 의로체계가 코로나19 재유행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선 의사들이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의로 역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수술과 입원의 연기가 빈번합니다. 중증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의로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이 문제를 정직하게 보시고 이 문제를 조속한 시간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고집을 꺾지 않을 겁니다.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오롯이 책임을 지겠지만 안철수 의원의 주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의로 역량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게 되면 당신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지방이 취약합니다. 심각한 경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들은 응급실 등 필수 의로 인력 부족은 물론이고 병원에 남아있는 인력의 번아웃도 심각한 형편입니다. 전공의들이 이탄한 수련병원에 집안의 공중보건의를 뺏어 파견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진로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차출해 가지고 일부 수련병원에 배치를 한 겁니다. 지방의 이런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간간히 방송을 마치고 나면 의견을 남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골에서도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해요. 공중보건의 의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냐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진단키트와 치료제 학법 계획뿐만 아니라 고위험금 중증환자 치료 대책과 흘러 의료 치료 치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됩니다. 결국 의료 대란을 끝내고 의료 시스템을 복구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을 복구를 해서 위기의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희생과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의료 대란 속에 팬데믹을 맞이했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이걸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의사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만 의료 대란의 여러분들 종착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의 경력난이 가중되고 지방의 몇몇 병원들은 이미 도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또한 의대성의 국가고시급으로 올해 의사 3천명의 공급이 끊기며 당장 내년부터는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이 등 의료인력 공급이 끊어지고 응급실 등 필수 의료의 붕괴와 지방의료의 붕괴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간 끌기, 돌려막기 대신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놨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의 입시 혼선 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한 번 무너진 의료 시스템은 복구하기 힘들고 의료 대란부터 끝내야 비로소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비롯한 감염병 공포를 막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국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의료 분야를 떠났지만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착하게 맥을 짚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집 때문에 망할 겁니다.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이런 사업가들이 많이 망하거든요. 한 번 내린 의사결정이 경영 상황이 바뀌어서 한 번 내린 의사결정을 번복해야 되는데 고집을 피워다 뭡니까? 그냥 꼴로 가거든요. 보시게 되면 오늘 안철수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현직 의사께서 이 국민만 보고 간다고요? 광우병 광풍 대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국민만 보고 가면 망합니다. 처방도 국민에게 물으시고 수술도 진단도 다수결 원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직 의사분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참 위험한 일이죠.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것이 수련일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그때의 수입을 통제하고 줄이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2천 명 의과대학 정원도 모자라서 필정폐까지 의사로 살아남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러수기는 커녕 더욱더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모두가 의사를 압박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의사들이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의사로 사는 게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의 말씀인데 앞으로 의사로 사는 게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윤 대통령이 내려가고 다음에 다른 정치 세력들이 갖게 되면 오래 권력을 잃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사회, 경제 불문하고 공공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고 유일한 정치의 기준은 표일 겁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도 다수가 소수인 의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쥐어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똑 일치하는 겁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하고 제가 내다보는 거 하고 이제 언급실 같은 데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전원, 2차 병원이나 1차 병원에서 전원을 시키는 환자를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한 분께서 까다로운 환자가 있으면 상급병원으로 그냥 전원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현직 의사분께서 다른 병원이 받을 여력이 되면 되지만 지금 여력이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런데 만일에 코로나19가 더 많이 확산되게 되면 격리병돈두연도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현재처럼 저는 언급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더 못 받겠죠 환자를.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차 진료기간에 계신 분들이 전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소송 걸리겠다 싶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사는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요? 그 의사도 돌려보내면 뺑뺑이를 돌게 되겠죠. 그래서 뺑뺑이가 생기는 겁니다. 뺑뺑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언급환자를 받았는데 요즘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료가 전문 영역이 있어서 응급실 당직 의사가 그런 영역을 다 커벌 못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가 목에 칼로 돌아올 수 있어 자기를 먼저 지키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인처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니까 응급실의 전문의들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다른 과의 이름들 담당이 하고 이름도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분하고 이름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다른 데 병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다른 데 병원이 못 받고 다른 데 병원이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뺑뺑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사명감 때문에 지금까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다들 밥그릇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며 수십 년 인생을 가라넣었는데 당연히 밥그릇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소송 위험은 참 위험할 것 같아요. 소송은. 그거는 뭐 자기에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당장 바로 타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소송을 권하는 사회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사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지금 딱한 상황을 가는 겁니다. 70년대나 80년대 한국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범부처가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는 근래에 문제 해결 능력을 엄청나게 잃어버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연정부 하에서 이 필수 의료가 분야의 여러분들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의료 소송 문제를 줄이는 것이 해법을 찾기가 무척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